자, 인사부터 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 두월간입니다. 오, 센데? 어쩌다 우리 또 이렇게 출연하게 된 승려? 횟승! 엠플라이크입니다. 안 맞네, 안 맞네. 사실 모여봤는데요, 되게 좋네. 아저씨, 알죠 알죠? 제가 그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남념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어요. 아쉽지 아쉽지? 신장이 두근 두근거려요, 저도. 고른아가 주면 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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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가 남념 특집 제 2탄! 남념 특집 좀비게임!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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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바로 좀비게임하러 한번 가보실까요? 가보실까요? 렉스! 아아... 아아..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비게임을 하러 이 장소에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룰 한번 보실까요? 룰! 보여주세요. 나 같은 남자는...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나야, 나야, 나야. 룰, 원, 파이.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아악! 네, 그럼 좀비를, 처음 좀비를 누가 하죠? 오우! 오우! 이 씨끼는 이 등 한가운데다가 뽑고 할걸. 아, 그런 거 없어요? 통 이런 거 없어요? 통이 왜 없어요? 좀비 압복하자... 아니, 그러니까. 그러면 전기톱 이런 거 없어요. 좀나네. 하나, 둘, 셋! 준비! 시작! 아 좀비! 아 좀비! 아 좀비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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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좀비야 찌! 아 티비디 티비디! 티비디 티비디! 티비디 티비디 티비디! 티비디 티비디! 티비디 티비디 티비디! 뺑! 아 너무 실버! 한 번만 먹고 하자 한 번만! 한 번만! 아 지워! 아 지워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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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아 근데 재현 씨 한 명밖에 못 보냈어요 어떡해? 진짜 어려워 보여요. 진짜 해봐요. 와 이거는 너무 약올라. 자 그래서 다음에 그럼 휴식 한 번 덮으십시오. 네 하러 가죠. 제가 조알반니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. 망했는데요? 왁스 선배님의 화장을 붙이고 망했어. 와 진짜 멋있다. 뒤부업. 와! 준비했죠. 시행. 아 이거 봐주네. 야 이거야. 아! 하하하하. 진짜 안 왔다 이거. 어? 으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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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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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. 저희 늙은 도라지 좀 지켜보세요. 그 사람 어떡하라고요? 아이고 지금 또 실수를. 아 너 입술 봐봐 어떡해. 형은 꽉 그릇 왔어. 하하하하. 시행 씨 벌칙으로 그냥 휴식한테 뽀뽀받을게 한 번. 어 좋다. 왜 좋으라고? 이게 쿠킹인 것 같아. 이게 쿠킹인 것 같아. 아니. 이 꺼프로 마시는데. 이 꺼프로. 아 이거 패션이야. 하나 둘 셋. 아무것도. 넌 해줄 게 없어. 받기만의 슬픔. 그래서 미안해. 나 같은 남자는. 왜 사랑하는지. 아 힘들다. 아 힘들다. 우리 한 번 잘해보자꾸나. 아 오케이. 준비 시작. 뭘 또 왜 써 있어 오빠. 또 수술. adop- 놓- 야 너 그럼 그냥 react. 아아앍 Uncle Conley 형이ļ지ND 있으니. 아아아아아아악! 흠 도 miracle 쓸та18 성분을 한번 얹 dressing point. 잡아! 어디 있어 어디서? 몰라! hem 야 손 잡아. 손 잡아.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아이 뭐 하는 거야. 쓸어 이제. 돌아 돌아. 니가 중심으로 쓸어줘. 바꾸고 태형선. 여기 좀 바꾸고 태형선. 멤버들 더 좋아해. 자리 봐. 자리 봐. 자리 봐. 자리 봐. 자리 봐. 자리 봐. 분실한다. 아 힘들어. 하나 둘 셋. 분실 무려. 뽁뽁이 씻냐. 축하드립니다. 현재도 같이 한 명을 가질 수 있고. 푸니가 세 명을 다 가질 수 있고. 이제 펜싱이. 제 차례예요. 우와. 이거 다 지워질 때까지 할 거예요. 네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자 여러분 좀비 중엔 다양한 좀비가 있습니다. 저는. 입이 세째. 여기. 여기. 하하하하. 아 좋아. minute star. 자리가 어디갔어? 왜 이렇게 뭐였어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정해? 승진이의 철거 승진이의 철거 정첨의 철거 승진이의 철거 승진이의 철거 승진이의 철거 이렇게 회승이가 2점을 득점했습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총 스코어 2점, 3점, 2점, 0점으로 끝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바로 시작 준비 준비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들 물릴 준비되셨나요? 아 저희는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요즐이 심쿵 야 요즐이 심쿵 야 요즐이 심쿵 내가 끝이냐 이거 내가 왔어 어 야 야 야 야 어 야 야 야 día 야 야 이번엔 버스 타임 으아 으아 으으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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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 지스로 나 내 처음으로 훈련도 꼽고에 없어 승엽이 형 입술자는 너무 정직해 승관 한준 차로 줄었어 스트레칭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재현준비가 총 3명 감염시켰어요 재생준비가 총 2명 감염시켰고요 혼준비가 총 3명 승엽준비가 총 2명 감염시켰어요 얼간히 세 아 근데 꿀치면 뭐예요? 하나 둘 셋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좀비왕님? 아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도 여기 키스 자국이 있어요 잘 안 좋아 가만 그만 기다려 자 이렇게 저희가 빨간 음식들을 준비했죠 또 좀비하면 뭡니까? 깨물어서 피를 내야죠 아 그쵸 그래서 빨간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비 게임 했잖아요 네 어우 목말라 콜라 먼저 따라주는 사람한테 떡볶이 하나 씨 뭐 니가 받아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집 떡볶이 잘하네 잘 먹... 아 음...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네 구독자 분들께서 이제 많이 봐주시니까 또 이렇게 맛있는 치킨도 먹고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빠바바밤밤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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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끝까지 잘 먹을게요 여기까지 채널 US핑이었습니다 남주신 봄에 활짝 삐지 넌 진신 어때가 되고 싶다면 꾹꾹 채워 놓자 서로 비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